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랑 윤소호입니다. 아아 최근에 EV3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 이슈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애초에 올라갔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EV3 하체 리뷰를 한거죠. 뭐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하체 리뷰인데 거기서 제가 하나를 좀 콕 집었습니다. 야 이거 기아에서 EV3 EGMP라고 하고 팔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많은 영상들과 그 많은 PT와 그 많은 자료들로부터 보던 그 EGMP가 아닌데? 이거 니로랑 뼈대가 똑같이 생겼다. 니로랑 쉐시가 똑같고 니로랑 링크가 똑같고 니로랑 서브프레임이 똑같다. 야 이거 니로다. 이거 니로 플랫폼이다. 아무것도 EGMP의 특성이라고 광고해오던 거 우리가 보던 그 내용들은 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 이건 기아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그 3년 동안 EGMP에 대해서 떠들어 제낀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현대 기아가 공식적으로 떠들어 제낀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또 이제 그거를 확대 재생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EGMP는 딱 그 뼈대가 떠올라요. 그 특징들이 막 떠오른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거를 그냥 EGMP입니다. EV3도 EGMP예요. 라고 하고 팔면은 이거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자동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속은 기분이 될 수도 있다. 속이는 게 될 수 있다. 이걸 좀 정정이 필요하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오토기어에서 저는 뭐 이제 오토기어처럼 누가 봐도 윤석로 얘기하는 건데 아 뭐 특정 유튜버가 뭐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또 오토기어 김정민씨가 이거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본업도 바쁘시다는 분이 하루에 영상을 막 3개 막 글을 막 3개씩 계속 써가면서 나 진짜 주말에 경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영상을 다 보질 못해가지고 내가 오늘에서야 다 보고 따라잡았어. 어? 네. 이게 좀 해도 적당히 해야지.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는 필요하겠다. 좀 어느 정도 커트는 좀 해드려야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도 딱 한우물만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저 사람의 주장은 저거구나. 이렇게 딱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김정민씨가 지금 요 이슈 관련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다 좋은데 쉐도우 복싱은 하지 맙시다. 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니로 자체가. 허접 쓰레기 자체가 돼버리고 구형 자체가 돼버렸어. 니로 이세대 모델이 출시된 시점이 2021년이에요. 이걸 구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안 되니까 왜 전달을 그렇게 하니까 소비자분들이 이게 구각다리인 줄 알아요. 니로 일세대 모델인 줄 안다고 아니라고. 새롭게 차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 사용한 지 삼년밖에 안 됐어요. 네 어 저기요. 저요. EV3가 그래서 니로 플랫폼이어서 뭐 EV3가 EGMP가 아니여서 EV3가 내연기관 개조 전기차여서 안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난 구형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애초에 몇 년 동안의 스탠스가 내연기관 개조 전기차도 상품성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라는 스탠스였어요. 내연기관 개조 전기차가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건 오히려 김정민 씨에요. IX, IX3 뭐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내연자동차 기반으로 클라 플랫폼 이런 차에 관침이 없어요. 어차피 이런 차들은 관심 갖고 소개를 자꾸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거나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가로 설계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아파트로 쓴다? 오피스텔로 설계가 됐는데 이걸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한다? 공장 건물인데 오피스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 EV3가 갖는 전기차로서의 상품성? 패밀리카로서의 상품성? 보조금 받으면 4천만 원 정도 주고 풀오피션을 살 수 있는 그 차량에 대한 상품성을 논하는 거랑은 이건 별개의 얘기에요. 이건 완전히 별개의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니로 플랫폼을 깐 것도 아니고 EV3를 깐 것도 아니라는 거. 갑자기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윤석로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제가 EV3가 니로 플랫폼 이런 구형 플랫폼을 쓴 똥차라고 했어. 라고 갑자기 무슨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쉐도우복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아니 물건을 만든 제조사 그 물건을 창조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경제활동이 변변치 않고 가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지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지어주던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야 그 이름은 내가 볼 때 아니니까 야 그 이름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현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야 EV3 네가 만들었어? 야 EGMP 네가 만들었어? 리론 네가 만들었어? 아니잖아. 이름을 붙이는 건 만든 사람의 고유 권한이야. 왜 그걸 네가 맞네 아니네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비유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의 이름을 어 그걸 내가 붙이지. 너 왜 자식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냐고 남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되냐.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는 어 그 부모의 고유 권한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건 핀트를 좀 잘못 잡고 계시는 게요. 제가요 지금 현대차가 플랫폼 이름을 왜 EGMP로 붙였냐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를 제가 좀 어 살짝 수정을 좀 해드리면요.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 응?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윤석로라고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둘째를 낳았어. 그런데 둘째도 윤석로래. 내가 애를 낳고 내가 낳아 내 이름을 내가 붙일 수 있는 거는 내 권한인 건 맞는데 아니 첫째랑 둘째랑 둘 다 이름이 윤석로래. 아니 그러면 원래 내 첫째 원래 내 첫째를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내 첫째가 다니는 학원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무슨 뭐 어디 모임에 가든 어디에 가든 제가 원래 윤석로였는데 쟤는 왜 또 윤석로야? 라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은 거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이 GMP든 무슨 뭐 뻥 GMP든 무슨 GMP든 알 게 뭐야. 그냥 그들이 이름을 지어놓으면 나는 당연히 날라 부르지. 그들이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겠어. 내가 언제 야 EV3 왜 차 이름이 EV3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GMP라는 정의가 있는데 갑자기 이것도 이 GMP라고 하니까 그게 헷갈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아서 내가 내 자식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그런 똥 논리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본인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터링이 안 돼. 그대로 듣고 와가지고 야 내 아들 낳아가지고 내가 이 GMP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데 니가 무슨 상황이냐고 그대로 북붙해가지고 막 똥글을 싸지고 다닌다니까 얼마나 이 인터넷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핀트를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정민씨 그 전에 드럼 브레이크 때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셨어요. 나쁜 걸 썼어도 나쁜 걸 쓰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확실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치지만 소비자나 제품을 텅 까는 사람이 이건 앞장서가지고 아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안 좋은 걸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며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그리고 소비자들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자동차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딱 갈라가지고 살을 바르고 어디까지가 마케팅적인 뜻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인 진실인지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 소비자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 드럼 브레이크 때는 왜 차를 타보지도 않고 뭐 유로세븐 환경규제 아우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나쁜 거잖아. 그냥 무조건 나쁜 거니까 야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브랜드를 대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나쁜 거지. 라고 왜 이렇게 거품을 무셨었냐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했어야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또 좀 넘어가 보면 아마도 지금 현재 버전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거를 가장 많이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의 의미에는 차대까지 포함시켜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차대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대가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플랫폼의 명칭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전기차의 플랫폼에서 핵심이 뭐냐? 차대냐? 아니죠. 뭐예요? 파워트레인의 제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전기전자 제어. 인버터 제어. 배터리의 구성과 배터리의 제어. BMS 제어. 이 두 개가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뭐 네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뭐 차 뛰어놓고 대충 보고 어 이거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건 뼈대 차대가 다르니까 어 같은 EGMP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플랫폼이라는 거는 뼈대나 차대가 빠질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정의는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어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현대기아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제일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는 과연 플랫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겠죠. 어 그래서 일단 쉬운 영상부터 하나 좀 볼까요? 어 현대차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변화하면서 어떤 주요 부품들이 바뀌었는가 뭐를 중점적으로 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자 일단 그랜저 TG가 나오는데 어 현대차는 이걸 이제 오리진 플랫폼이라고 이제 가장 어 가장 초기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1세대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세대 플랫폼에서는 어 이제 가운데 승객석 이 승객석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어 만들었다라는 게 이 1세대 플랫폼의 핵심 앞쪽에는 초고장력강 고강도 프론트 범퍼빔을 적용을 했고 프론트 사이드 멤버를 직선화 했대요. 전에는 직선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단면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고 그만큼 이제 앞쪽에 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좀 더 이 차체가 단단하게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자 그리고 이제 2세대로 넘어갑니다. 자 2세대로 넘어가면서도 이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를 또 더 강화했다. 그래서 전방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조금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죠 또? 자 그리고 이제 위쪽 센터 필러 루프 레일도 연결성을 좀 더 강화했고 A필러 연결부도 더 강화했다. 프론트 사이드 멤버 강화했다. 중요한 건 다 차대 프레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구조형 접착제 얘기도 이제 2세대 플랫폼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3세대 플랫폼이 나오네요. 자 범퍼빔의 재질이 강화됐고 엔진룸 멀티로드 패스 다중 골격 구조 작용 그리고 서브 프레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차대와 관련된 것들 자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제목 잘 보세요. 플랫폼 중에 차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이 영상은 현대차의 플랫폼 그 자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소나타 같은 차량들 충돌 한정성이 이만큼 좋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몰 오버랩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통과하는 모습 이렇게까지 다 나오고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 GMP 플랫폼이 나옵니다. 자 이 GMP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현대차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죠. 네 이 영상 현대차그룹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자 배터리를 차체에다가 8포인트로 묶는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구조물로 활용해가지고 강성을 증대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플랫폼이 설계될 때부터 이 배터리는 그냥 얹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물로서 함께 강성을 만들어주는 구조로서 설계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 강화했고 충돌 에너지 분산 구조. 엔진 룸에 크로스 멤버를 적용하고 이제 좌우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충돌 에너지를 조금 더 잘 분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후방 추돌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하부에서 보면은 배터리 보호 로드 패스 적용. 네 이거 다 차대에요 여러분 차대.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충돌 안정성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까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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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대 3세대 EGMP까지 해서 플랫폼의 변화를 이룩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도 무슨 뭐 오토기어는 제가 뭐 자꾸 뭐 3년 전 영상을 가져다가 뭐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막말로 3년 전 영상이더라도 말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10년 전이어도 말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새로운 게 나오면 몰라도 말이 바뀌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피트를 좀 잡아주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3년 된 영상이 아니에요. 비교적 최근 영상입니다. 자 23년 8월 8일에 올라온 현대적 백과사전 전기차 편이고요. 자 여기서 현대차가 EGMP 플랫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음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플랫폼은 자동차의 성능부터 다양한 모델 개발에 역량을 주는 기본 구조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언더바디 차체, 현감의 조약 시스템과 동력 전달, 그리고 열관리 시스템과 같은 샤시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플랫폼은 이런 시스템이 최적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불과 이렇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자신들이 분류하는 플랫폼, 이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대,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 그 어디에서도 현대차가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하나만 띄워놓고도 이제는 뭐 모터 시스템 하나만 띄워놓고도 뭐 배터리 시스템 하나만 띄워놓고도 이거를 플랫폼으로 부르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CEO 인베스터데이 있었죠. 그 안에서 우리 뭐 앞으로 CTV 구조 적용하겠다, 배터리 어떻게 하겠다, ER, EV 어떻게 하겠다, 전기차 판매 전략 어떻게 가겠다. 이런 정말 이 그룹사 차원의 정말 큰 굵직굵직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여기서 항상 발표를 하는데 없었어요. 심지어 정말 중요한 건 EV3를 신차 런칭하는 그 어떤 행사에서도 이걸 공식 발표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EV3는 EGMP입니다 라는 말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오토기어는 뭐를 근거로 도대체 저렇게 플랫폼의 정의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오토기어가 물건으로 지고 있는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카 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EGMP라고 했는데 보통 EGMP 800V 시스템인데 이건 400V 시스템이면서 왜 EGMP라고 합니까? 저희가 당사 EV 시리즈들은 모두 EGMP라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로 정해졌고 P 시스템으로 저희가 EGMP를 구분을 하진 않고요. 전용 EV 상품성을 대응하느냐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플랫폼이 아예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차종별로 공용화되어 있지 않으면 플랫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토기어 김정민 씨는 지금 모카에서 인터뷰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하나. 자사의 EV 시리즈는 이제 앞으로 모두 EGMP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정해졌어요. 이거 끝. 이유? 없어. 자세한 설명? 없어. 심지어 이거를 지금 기아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김정민 씨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대적인 발표입니까? 설령 그래 바뀔 수 있다고 쳐. 그럼 적어도 왜 바뀌었고 앞으로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EGMP고 뭐 ST1은 EGMP야? 캐스퍼는 EGMP야 아니야? 그럼 니로는 EGMP인데 아닌데? 뭐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EGMP야 아니야? 아무도 정리를 못 내리잖아 지금. 최소한 정의가 진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혼란들 이런 것들을 제조사가 정리를 해줘야만 한다고요. 내 자식 첫째랑 둘째가 이름이 똑같으면 적어도 이게 직관적으로 왜 달라졌고 어떤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우린 고객이니까요. 우린 알고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가 EGMP에 대해서 그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그 수백 개의 영상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재생산된 다른 제3의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영상 같은 이런 영상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수만 개의 영상이 EGMP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그야말로 플랫폼이에요. 이 차대를 말합니다. 라는 게 지금까지 3년 동안 현대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해왔는데 단지 기아에서 나온 공식 발표도 아니고 김한용 대표님이 인터뷰해가지고 나온 앞으로 그냥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퉁쳐지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3년 동안 광고에 오던 EGMP가 아님에도 여기다 이걸 썼을 때 이게 다 뭉개진다고? 이게 다 합리화가 된다고? 김정민 대표님 지금 이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제조사에 문의할 것 같으면 뭐하러 리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제조사야 다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너희들 따위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아무 얘기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실제로 타보고 또 기술력을 서로 비교를 해서 상품성 줄을 세우고 하는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죠. 뭐 그냥 신차 나오면 제조사에게 질문지 한 20개 해가지고 받아서 잘 읽어주면 되잖아요. 이렇답니다. 끝.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조사가 뭐라고 하건 제조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답안지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이렇게 리뷰해가지고 자동차들마다 상품성에 줄을 세우고 있냐 라는 말씀 본인이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조사가 뭐라고 하건 일단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안 돼 내가 타볼게.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내가 비교해볼게. 그리고 야 이거 비교해봤는데 이건 니들이 지금까지 말하던 EGMP랑은 너무 많이 다르잖아. 그럼 너네는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리고 너네 지금까지 이거를 EGMP가 이렇게 뭐 파이블링 서스펜션에 뭐 스케이트보드 800볼트 뭐 빠른 충전속도 뭐 충전고 뭐 뒤쪽에 있고 후륜구동 기반에 이런 충돌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 심지어 현대 니들은 개조 전기차보다 좋다고 했잖아. 근데 EV3가 이렇게 개조 전기차로 나왔으면 너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네 예전에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듣고서는 이 차를 EGMP라고 알고 사면 어쩌려고 공식 PT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 이런 거 우리가 김정민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해야죠. 자 정리할게요.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어디에도 심지어 그 모카 영상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신 그 직원분의 말로 하더라도 지금 오토기어 김정민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현대기아의 기술 표준을 충족한다면 모두 EGMP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치자고. 그래 발표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거 발표했다 하더라도 난 당장에 EV3를 팔아먹으면서 EGMP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봐. 우리가 법이 하나가 바뀌어도 미리 수없이 얘기하고 뉴스로 얘기하고 캠페인을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그 난리 지랄 발강을 하고 나서도 1년,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이라는 걸 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바뀌기 전 걸 알고 있으니까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대기아가 이걸 바꿨다 하더라도 설령 발표를 다 했다 하더라도 CEO 인베스터데이에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당장 판매하는 EV3 모델부터 EGMP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쓴다? 난 이거는 고객 기망 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3의 상품성이 최종적으로 조커납도그랑은 별개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잘못됐다고 의길 생각도 없어요. 저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금방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나는 밤에 잠을 못 자. 근데 찝찝하거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한 것들은 난 아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똥꼬짐 졸라 세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아직까지 트럼브레이크 넣은 게 도대체 그 차의 상품성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 탔을 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회전반경 짧은 거를 다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전반경 짧은 거 하나가 운전하는데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다들 그걸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참 포르쉐 2단 미션 들어간 차 포르쉐 좋다 그랬더니 뭐 기술력도 없는 차를 빨아준다고 뭐 또 저를 한참 까셨죠. 뭐 끝까지 아닌 척 하시지만 그리고 뭐 회전반경 이슈부터 드럼브레이크 이번 이슈부터 시작해서 아 그리고 뭐 또 중국 가가지고 전기차 타보고 왔더니 또 뭐 그딴 쓰레기를 돈 받고 가서 뭐 빨아주고 있냐는 둥 그러는 바람에 또 그 저쪽 정신병자들 다 와가지고 뭐 중국인이다 뭐 또 그지랄이들 떨고 있고 네 참 그 그만 좀 똥을 뿌리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 남 까지 마세요. 남 까가지고 돈 버는 거 그 그 돈 본인한테 안 남아있어. 그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벌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날 까고 싶잖아요. 날 대놓고 까세요. 그리고 아예 내가 한 말까지 딱 갖다 박아놓고 그리고 까세요. 그러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뭐 또 즐거운 토론이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아 뭐 어떤 특정 몇몇 이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영상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어쩜 뭐 이렇게 뭔 영상만 올라가면 무슨 막 한 3시간 만에 어떻게 영상이 올라오는지 5분 대기조야? 하 뭐 이번에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걸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과 좀 다른 평가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욕구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수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우리의 아주 깊은 기저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걸 본인이. 행동하올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남들과는 난 좀 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내가 그런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나 행동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